저희 방송 껴어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apologies 혓바닥만 해요 근데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입거리인 것 같아요 맛은 어떨지 아 냄새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치킨 아직도 안 했어요 또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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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심있게 요정도만 먹겠습니다 좀만 더 드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? 네 자, 한 번 먹어볼게요 아, 이게 한입이 잘 안돼요? 아, 이게 젓가락이 잘 안짚혀요, 이게 한입이 됐다, 됐습니다 한입 꺼지십니다, 자, 갑니다 라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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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만 드십시오 음, 맛있는데요 한입만 한입만 다 먹어줘 아, 한입만 한입만 일단 세건이 어때요? 아, 너무 맛있어요 아, 맛있어요 아, 배고파 저도 줘요 아, 배고파 저도 줘요 아, 배고파 저도 줘요 냄새 맡고 왔어요 아 세건이 형한테 드시고요 이거는 제 거예요 어 어, 아쉽겠다 음, 음 어, 저도 한입 줘요 다 먹었어요 국물이라도 한입 줘요 저희는 이거 먹었어요 이거 오 아 아 아 아 맛있습니까? 아, 이거야 이거 아 아 아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 받는 버블티인데 근데 한국에서 버블티가 있잖아요 근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일본에서 받는 버블티가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맛이 달라요 한국이랑 근데 맛있쩡? 맛있쩡? 야, 여기 눈이 이렇게 펄었냐 여기가 여기가 여기 쟤놈 파랗지 않나 근데 방금 공연이 끝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. 아 진짜 맛있어요. 아우 다 드셨네. 아 추워요. 이렇게 라면물 빨리 끝났어요. 아 이제 아 내일 저희 쉬는 날이거든요. 내일 제 개인 계정으로 제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아주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. 김오빠의 먹방은 오늘 끝! 아니 간단한 라면먹방이었습니다. 정말 맛있었어요. 그 다음에 뭔가 좀 저희가 더 준비를 해서 제대로 먹방을 한번 찍어보죠. 네 저 나중에 유튜브 시작하려고요. 아 진짜에요. 연예계를 하지 않겠죠. 그럼 그렇죠. 네. 그래도 유튜브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. 진짜요 근데? 네. 저 먹방 같은 거 할 거예요. 아니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와 구독. 좋아요와 구독. 좋아요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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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알람서까지. 구독 드릴게요. 안녕. ricane. 고맙습니다. nhưng 다른 분 보여주세요. 네 그럼 조금이라도 이리로 와줬어요 얘들아 안녕하세요 저 방금 저 방금 버블티 먹었어요 버블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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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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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방금 버블티 먹었는데 아 한번 먹었다고 왜 이렇게 추워지니까 추워 어떻게 하냐 추워 여기다 나와 옆으로 좀 가봐 여러분 밥 드셨어요? 밥 드셨노용 버블티 나도 어제 먹었어요 아 버블티 맛있어요 저거까지 여외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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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외르 자 둘이 앉아 유외르 너 손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해요 도시락 먹방 없습니다 아니면 도시락 한 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연해야 돼요 밥심 여러분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? 잘 봐요 고무줄 있죠? 짠 짠 짠 아 고무줄 오랜만이다 짠 별 놓고 짠 짠 짠 짠 쌍별 와 이거 어떻게 해요? 쌍별 계시네요 아 버블 뒤에 또 맛있게 먹는구나 지금 모두가 요해를 걱정하고 있어요 아 저요? 요해를 이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제가 이거 제가 이렇게 막 불어트렸어요 무서우고요 별가 아니라고 말 한번 해주세요 아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오늘 공연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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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하고 하고 쟤 뭐 재밌는 게임 없나? 재밌는 게임이요? 어 저 지금 혼돈이... 이제 한 1분, 2분 정도만 더 하고 이제 저희 VIT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우 설렌다 빨리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오빠 너무너무 사랑해 누구야? VIT는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? 요엘은? 저는 준입니다 나 이거 하나 먹었는데 왜 이렇게 추워? 요엘은 얼굴 천재? 아... 아 추워 세이... 코... 세이의 펜키톡이 네 스흥 뭐하는 거야? 야... 샤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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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안하셨습니까? 카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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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숫자 talkinus 샤샤 사주 구 профاRay 갈 줄 알았죠 여러분? 안 가세요 여러분 진짜 밥 먹으러 갈게요 저희 도시락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